엄마 엄마 너 강사김치야? 강사김치야? 꼬리랑 뭘 매치지? 여기 와봐 너무 흙바닥 아니야? 소스 쪼그라도 치워야 저기다 뭐 깔고 바닥에 장판이라도 깔아야 돼 이렇게 여기 이만큼 장판이라도 깔고 뭐 쓰지 않습니까? 준비도 없이 밥도 사와야 되고 안 가져갈게 세상에 한 마리만 갖고 와볼구만 안 가져갈게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? 입구 이제 입구는 다 맞고 또 위에다 막아야 되고 더워서 더워서 이래? 응 더워서 이래? 더우니까 차가운데 안 된다고 아까 더워서 진짜 아기네 응 아기네 우찌거다야 포동포동하대 엠 엠 엠 엠 엠 엠 탈출하고 싶나? 탈출하고 싶나? 외모가 너무 잘가서 귀엽다 뭐기 좀 식혔어 뭐기? 몰라? 오늘 왔는데? 안 먹어? 안먹어? 안먹어? 아 저 노란 턱에 놔둬야 되나? 지가 먹게 저 안쪽에 여기 안쪽? 여기 여기 아 개껌 처음 본 이렇게 하나만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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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 있지? 이빨 바보 확 그래 벌려봐 좋네 이기겠네 오 앉았어 엄마 핥지 말고 오고 씹어 씹으라고 오 오 아니요 씹어 씹어 할거만 있어 오오 씹니다 씹니다 부담사람이야 그래 추워 카메라에 좀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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